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일반인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이제 트렌드 파악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단순한 콘텐츠의 가치를 넘어 문화 교류의 선봉장 역할을 도맡은 이들, 톱스타도 헐리우드 배우도 아닌 아시아가 한국에 온 이유인데요. 한국 음식을 먹어보니, 한국 음식을 먹어보니, 한국 음식을 먹어보니, 저는 음식을 먹어보니, 음식을 먹어보니. 오늘 만난 이들은 K-pop 패션 등을 선보이며 주목받은 쌍둥이 인플루언서, 한규원, 한규진 자매입니다. 어떤 분이 귀여운 것인지, 어떤 분은 귀여운 것인지. 하지만 그는 아까의 세계에서 그대로 치유하고 있어. 나도. 아는apore언. 한국 음확실한 제 마지막 영상은요. 예스타의 한 영상에서 책상된AS댑이들. 아, 대금아웃만에 따라하는 모든 것인지. 귀신이 Saraher의 한 영상에서 수상된다. 아, 제가 봤지만, 지금은 advocates이 그렇게 많이 안되었고, 이게 그렇지만, 한국의ikricks이를 생각하는 것은 ÖBA.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ikricks이 먼저 올라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입니다. 한국의 한enge. 그리고 코디스 팩! 예! 준비됐어요? 이 시즌은 한국인 홀리데이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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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 흐니 그리고 이 흐니 그리고 이 흐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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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한국인 이 이 이 이 이 한국 여기 또 이런 맛을 갖고 있습니다. 시도는 그렇고, 정말입니다. 진짜 아니고. 네, 똑같이 똑같아요. 한국에 있는 것 같다는 맛을 더 강하다요. 너는 좀 더 격려드렸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저 마음대로 여기에서. 오늘 두 쌍둥이 자매가 선보이는 한국과 쿠웨이트의 콜라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패션의 중심, 동대문에서 고른 천으로 중동지역의 상징인 터번을 만든 건데요. 여기 아시아의 이니셜 A는 덤. 여기 아시아의 이니셜 A는 덤. 너희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행위가 그저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이런 콘텐츠를 통해 자꾸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